지리산 대운사 도토리묵 완전 오리지널 자연산 먹으나 맛나 냠냠냠 쩝쩝 유튜브에 올립니다 아 좋다 여기 즐긴다 먹으나 봤나 칼칼칼칼칼칼칼칼칼 야 낙엽이 쫙 떨어져 있네 호박도 있고 호박이다 호박꽃도 있고 이야 돋네 달고추 짜아 지긴다 달고추 이게 최고 좋지 따뜻한 불 겨울이네 아따야 날로 좋네 먹으나 안 먹어볼까 호박 먹기 좀 아깝다 같이 물어 사람이 없다 호박 와가지고 됐고 호박